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독일 고등학생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김나지움에 재학 중인 레온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학교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독일의 교육체계와 다른 나라의 교육체계는 좀 다르지만 외국으로 비유하자면 고등학생이 수학여행을 간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한국이라니 왜 그런 후진국을. 학교에서 나눠준 가정통신문을 다시 본 저는 땅이 꺼지라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에 해외로 수학여행을 떠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신났는데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인근 나라들을 기대했던 저는 떠나는 장소가 한국이라는 말에 갑자기 기대감이 확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아주 실망했습니다. 단순히 아시아 국가라고 해서 싫은 건 아니에요. 차라리 일본 같은 나라를 갔으면 좋다고 했겠죠. 일본은 아시아에서 선진국인 나라고 온천이나 신사 같은 유적지 등 즐길 거리 볼거리가 많았으니까요. 반면에 한국은 제가 수학여행을 갔을 당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았고 알고 있다고 해도 분당국이라는 정도였습니다. 대개 독일에서 보도되는 한국에 대한 뉴스들은 남한보다는 북한에 관련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들이 인기를 끌기는 했지만 오징어 게임은 아무래도 생존 서바이벌 느낌의 이미지가 강한 작품이지 대도시의 풍경이나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작품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오리지널 넷플릭스 시리즈라 감독의 뛰어난 연출과 배우들의 좋은 연기와는 별개로 넷플릭스 쪽에서 자본을 투자했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작품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들도 재능 있는 감독들이 넷플릭스에 투자받는 경우 스케일이 꽤 큰 작품들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한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탓에 대한민국 자체적으로도 자본이 많이 들어간 작품을 생산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을 떠올리는 이들은 독재자가 통치하는 국가의 아시아에서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고 여겼죠. 이런 생각은 저 같은 학생들 뿐 아니라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냐고 학교에 항의했던 학부모들도 있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북한처럼 가난하고 위험한 국가로 가는 게 아니라 북한 아래 있는 남한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학교 측에 해명해야 했습니다. 남한은 독재자가 지배하는 국가도 아니며 독일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아시아에서는 손꼽히는 잘 사는 나라라고요. 오해는 풀렸지만 아시아 국가가 잘 살아봐야 얼마나 잘 살겠냐는 생각에 저를 비롯한 학생들은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인천공항은 충격을 선사했습니다. 프랑크프루트에서 인천 직행 비행기를 타고 왔기에 자연스럽게 프랑크프루트 안마인 공항과 인천공항을 비교하게 됐는데 놀랍게도 인천공항이 훨씬 세련되고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프랑크프루트 공항은 크기는 컸지만 대신 이곳저곳에서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구석구석 낡아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공항이라 옛날 공항 느낌이 물씬 났고 새롭게 증축된 터미널인은 터미널일에 비해 좀 더 현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긴 했으나 크기가 작은 데다가 핵심 시설과 연계 교통시설이 빈약해 사실상 공항 터미널의 역할은 터미널일이 다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인천공항은 입국장에 들어서자마자 그 크기에 한 번 더 압도당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인천공항의 최첨단 기술에 또다시 압도당했습니다. 저희 반에는 몸이 불편한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해 휠체어를 타는 친구였는데 다른 그부들이 그 친구의 짐을 들어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인천공항에는 에어포터라는 짐 운반 로봇이 있어서 항공권을 스캔한 뒤 목적지를 지정하고 짐을 싣기만 하면 승객들이 짐을 직접 운반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점은 이 로봇은 승객을 인식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에어포터의 기능 중에서는 목적지를 설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승객을 따라 이동하는 기능을 설정할 수도 있었는데요. 승객을 따르도록 설정하면 카메라와 센서로 승객을 인식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한 번 승객을 인식하게 되면 중간에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도 오로지 타겟이 된 승객만 따라다녔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그부 중 몇 명이 로봇의 앞에 몇 번이고 끼어들었는데 에어포터는 꼿꼿하게 휠체어를 탄 친구만 쫓아갔습니다. 친구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니 굳이 타지 않았지만 짐과 함께 사람을 이동시켜주는 에어라이드라는 전동차도 있었습니다. 전동차를 타고 어머니와 아이가 공항 터미널을 누비는 모습이 얼마나 신기해 보이던지요. 이외에도 공항 내에서 배달을 해주는 로봇, 탑승 게이트까지 승객을 인도하는 안내 로봇 등 별별 신기한 로봇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자율주행 버스였습니다.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과 학교에서 대절한 전세버스가 있는 장기 주차장 사이는 2km 정도의 거리가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일반 공항 셔틀버스를 탔지만 몸이 불편한 하구를 돕는 저와 친구들은 자율주행 버스를 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현재 시범 운행되고 있다는 자율주행 버스는 11인승이었는데 버스라기보다는 뱀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움직이자마자 차 안에 있던 친구들 모두가 소리를 질렀는데요. 미쳤어? 귀신이 움직이는 거야? 자율주행 버스니 당연한 거긴 했지만 차 안에 설치된 모니터에는 핸들이 스스로 움직이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의심이 많은 저는 일부러 안전요원이 탑승한 곳을 힐끔 내다봤습니다. 화면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혹시나 모르는 상황을 대비하여 안전요원이 탑승했다고는 하는데 말만 그렇고 실제로 운전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핸들만 움직이고 사람은 아무런 조작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탄성을 내뱉으면서 친구들에게 진짜 핸들만 움직인다고 호들갑을 떨자 그부들이 번갈아 가며 안전요원이 있는 곳을 쳐다봤습니다. 같이 탑승했던 선생님은 당황했는지 저희를 제지하시면서 예의없게 뭐하는 짓이냐면서 야단을 치셨고 안전요원분께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습니다. 그러나 친절한 안전요원분은 이해한다는 듯 너그러운 미소를 보일 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진상짓인데 그때는 너무 신기해서 저희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침내 장기주차장에 도착해 전세버스에 오른 저희는 서울을 향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해 서울에 도착했는데 한국의 대도시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크고 세련되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제가 사는 독일보다 더 현대적이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유럽은 중세시대 건물들을 보존하다 보니 옛 문화의 흔적들이 잘 간직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긴 했지만 대신 고층 빌딩들은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창밖 풍경만 봐도 고층 빌딩을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으로 가는 국가에서 불법한 중소도시 같은 이미지를 예상했던 저는 세련된 도시에 충격받았습니다. 공항에서 로봇이 다닐 때부터 최첨단 기술이 발달했다는 건 눈치챘지만 한국은 와이파이 속도부터 무척 빨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공항에 설치된 와이파이랑 전세버스 와이파이가 유독 빠른 거라고 여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국은 어딜 가나 공공 와이파이는 독일의 비견이 안 될 정도로 빨랐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쓰는 사람도 많은데 이 정도 속도가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공공 와이파이도 많지 않지만 간혹 있다고 해도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 잡혀도 거의 안 쓰는 편이었습니다. 독일이 얼마나 인터넷이 느리냐면 사진작가 한 명이 느린 독일의 인터넷 속도에 화가 나서 한 가지 실험을 했을 정도입니다. 4.5기가 바이트의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하나는 집에서 10km 떨어진 인쇄소로 메일을 통해 보내고 하나는 dvd로 구운 파일을 말을 통해 배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더 빨리 도착한 쪽은 말이었다는 거죠. 물론 이 사진작가는 독일 시골 동네에 사는 영향도 크니 극단적인 케이스긴 하지만 대도시라고 해서 특별히 빠른 건 아닙니다. ott로 영화를 보려고 해도 중간중간 버퍼링 걸리는 건 덤이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공공 와이파이를 쓰면서 게임 어플이 빠른 속도로 다운되었습니다. 장난으로 이 정도 속도면 어플 다운도 엄청 빨리 될 것 같다고 친구들이랑 우스갯소리를 하다가 매표소에서 줄을 서고 있을 때 게임 어플을 다운받아 봤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 더 빨리 다운돼서 당황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인터넷이 빠른가 싶어 인터넷 서핑으로 좀 알아봤더니 한국은 원래도 인터넷 인프라도 훌륭하고 시 자체에서도 항상 와이파이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독일은 아직도 40년 50년 전에 매설된 전화선을 인터넷망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런 인터넷망을 개선하려면 통신사 쪽에서 앞장서서 광통신망을 한 번 싹 깔아야 하는데 독일 통신사는 전국에 광통신망을 깔기 어렵다는 말이나 하고 있었죠. 게다가 보통 이렇게 인프라가 갖춰진 나라들은 대부분 물가도 비싸고 쓴 만큼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무료인 게 많은 건지 무료 와이파이만 많은 게 아니라 무료 화장실도 많고 무료 충전 장소들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전세버스를 타고 이동하니 쓸 일은 없었지만 우연히 지나가다 버스 정류장 의자의 무선 충전 기계를 봤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usb 단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신기한데 심지어 올려놓으면 충전되는 무선 충전 방식을 지원하다니 진짜 충전이 되는지 싶어 친구들과 함께 핸드폰을 올려놓았다 떼었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화장실 또한 유명한 관광 명소 어디를 가든 공공화장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료 화장실이라고 시설이 별로인 것도 아니었어요. 화장실은 전반적으로 깨끗했으며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부터 핸드드라이기까지 설치되어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프라를 어떻게 전부 무료 공공재로 제공해줄까 신기했는데 한국인들 특유의 성향이 작용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당을 가면 반찬들은 셀프거나 아니면 리필도 해주셨습니다. 유럽은 수돗물을 먹는 게 아니면 물을 사 먹어야 하는 곳도 많은데 물도 공짜인 게 신기했고요. 고등학생인 저는 행정이나 정치에 대해서 엄청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제가 다니는 김나지움에서도 수업시간에 도시 인프라는 해당 국가 국민의 인식이 반영된다는 배운 적 있습니다. 굳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식당에서 반찬을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처럼 화장실이나 공공 와이파이도 당연히 시민이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한국의 생각 아닐까요? 저는 한국에 수학여행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기회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한국을 북한 같은 나라로 오해하고 살았을 테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릭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